클라리넷 연주회 하게 해주세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무대 위에서 꼭 연주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75 대학생 때 189 가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 centrale agriculture AAA 안녕하세요 소리 drone 놀이 1980 222 ober